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황이 이제 판세가 다 정해졌습니다. 도저히 러시아가 이길래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정은 어제 육축전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군사학적으로 보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푸틴이나 러시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푸틴이 사이코패스이고 이고에 취한 그런 정신병자라는 소리가 돼요.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 이거를 끝까지 밀면 안 된다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이코패스 광인은 그냥 내뻘을 두게 되면 다음번에 복수심에 불타서 진짜 큰 핵단추를 더 크게 만들어서 진짜 대형사고 칩니다. 차라리 이번에 핵단추를 누르던 말던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왜 그런지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고 또 붙더라도 나중에 붙습니다. 좋아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이 좀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핵무기의 사용 용도는 세 가지였습니다. 유형이. 이 세 유형을 벗어난 네 번째 유형을 발명 혹은 발견했습니다. 미친 거죠. 일단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용도는 뭐냐. 전쟁이 이미 승부가 났음에도 상대가 교쿠사이 옥수해져 같이 죽자라고 광기에 찌들어 있다면 그 상대방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저 왼쪽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싹소니 지방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드레스댄. 1945년 2월에 낮시간에 민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제레식 폭탄을 퍼부어서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폐허를 만들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 드레스댄 폭격 때. 사실은 히로시마 하나 나카사키보다 더 죽었을 거예요. 저걸 왜 했냐. 독일과 이미 전쟁 끝난 데 나치와 판세는 다 뒤집어졌는데 이놈의 히틀러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결사항전을 얘기를 하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 국가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서 저 참혹한 폭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핵무기 사용도 저런 용도로 쓰인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핵을 쓰기 전에 제레식 무기로 일본의 전쟁 의지를 꺾어보려고 어마무시한 폭격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동경 이케부크로 폭격입니다. 1945년 4월 달입니다. 드레스댄과 쌍생아예요. 저 때는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해서 소위탄을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불바다가 됐습니다. 민간인들을 다 불태워 죽였다고요. 항복하라고. 항복 안 하고 계속해서 참혹한 최후 항전을 하니까 섬 하나씩 오키나와 하나 그때 점령할 때 미군이 한 만 명인가 이렇게 이상 숨졌어요. 교쿠사이를 하니까 옥쇠하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8월에 히로시마 나카사키에 원폭을 던진 거죠. 오른쪽 그림입니다. 히로시마에 던진 게 리틀 보이죠. 한 2만 킬로톤 정도 되죠. 요새 보면 전술핵이죠. 작은 것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때야 비로소 전쟁의지가 꺾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핵이 처음 사용된 것은 저런 드레스댄 폭격이나 이케부크로 폭격과 괴를 같이하는 목적입니다. 전쟁의지를 꺾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핵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건 너무 잘 아시죠.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확정 파괴죠. 초강대국 사이의 게임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멸망할 뿐만 아니라 지구가 멸종됩니다. 그러니까 Overkill Humanity라고 그러거든요. 인류 전체를 다 죽이고도 남을 만큼 서로 퍼붓는다 이 소리예요. 저게 이제 소련 해체 때까지 이어졌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로바초프 솔트 회담, 전략핵 감축 회담까지 이어졌던 상황입니다. 소련 말기에. 그 다음에 알려진 핵 용도의 세 번째 용도는 저거는 북한의 김일성 영생교, 북한이 발명해낸 용도입니다. 정말로 다 굶어져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 체제 위협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여기 핵 가지고 자꾸 사고치고 싶으니까 나한테 돈 좀 내놔. 두 개예요 결국. 우리 체제 위협하지 마. 나한테 돈 내놔. 거기에 이제 국내의 친중, 친북, 종북, 종중 세력은 거기에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이제 박수를 치면서 그걸 떠받들어서 추워 올렸죠. 뭐 제가 싫어하는 디제이. 노무현은 꼭 그렇진 않아요. 노무현한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싫어하는 문재인. 그리고 아마 이재명이 됐으면 아마 가서 열심히 지금 김정일 발 씻어주고 있을 겁니다. 뭐 시진핑에 대해선 더 할 거고 뭐 이재명 의원님 혹시 그렇지 않다. 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 연락 주세요. 여기 나오셔서 차분히 의원님 말씀 내가 하도록 기회드릴게요. 자 이 정도가 이제까지 알려졌던 핵의 사용 용도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푸틴이 이번에 네 번째 유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푸틴의 네 번째 유형은 뭐냐. 옆에 날아보고 야 땅과 주민 내놔 야 안 내으면 택 핵 싼다. 너무 저 황당해서 핵간다도 못하겠더라고요 핵 싼다. 저 핵 싸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참다. 마치 아 저기 뭐야 멀쩡하게 생긴 고급 음식점 들어가서 야 돈 내놔 안 그러면 엉덩이 내려고 동 싼다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뭘. 핵 싼다다 오케이 아 황당해. 푸틴의 위대한 발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핵을 싸면 이거는 사이코패스예요. 일단 첫째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핵으로 공격할 상대방을 정할 수가 없어요. 전술핵을 우크라를 향해서 던졌다. 우크라는 일단 사람과 전쟁 의지를 제공하는 데고 전쟁 물자와 전체 구도는 자유진영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이 뒤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에 우크라에 적을 해봐야 전술핵을 써봐야 우크라 사람들 열만 더 받지 전쟁은 이제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요 우크라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주전파들도 사르마트라는 러시아의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영국에 때려야 된다. 혹은 러시아가 위협하고 있는 쓰나미 유발 핵 어뢰 포세이돈을 영국 앞바다에서 터뜨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우크라에 대고 전술핵 때려야 된다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전술핵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하죠. 카디로프 같은 자가. 그런데 명시적으로 우크라에 대고 전술핵 때려야 된다라고는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오히려 카디로프 같은 체첸의 살인자. 카디로프 지금 황당한 짓 했어요 엊그저께. 자기 10대 아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그러면 역시 지도자답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택동이가 지도자답죠. 모순생을 6.25에 내보내서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택동은 자기 아버지와 얼굴도 안 본 사람이에요. 모택동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농촌에서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듯이 해서 이제 며느리를 사오는데 모택동이 싫다고 나가니까 여자랑 하룻밤 좀 잤겠지. 아버지가 그 여자 데리고 사갖고 그 여자가 자가지고 그 여자가 새엄마가 됐어. 모택동은 굉장히 분노와 우울이 찌들어 있어요.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불쌍해. 그 사진에서 처연한 슬픔이 너무 불쌍해요. 그 정도로 우울해요. 그 사진이. 모택동의 젊은 시절 사진. 그래서 모택동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부인은 놔두고서 계속 여자 바꾸고 첫째 부인이 자꾸 그러니까 정강산 유격대에서 결혼한 부인일 거예요. 첫째가 양신가가. 그래서 첫째 부인을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 소련 정신병동에 가져서 죽였잖아요. 그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모순생이에요. 유교 때 여기 와서 죽은.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그런 관계고 자기가 여자들이랑 그런 관계니까 자식하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이코패스야. 너 가서 죽어라. 너 멋있겠네. 가서 추석의 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터 나가는 거야. 카디로프도 그런 자라고. 이 자도요.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거든요. 원래 카디로프의 아버지가 푸틴의 협력자였어요. 그런데 온건했다고 비교적 그때는. 그 아버지를 2007년인가. 아무튼 한 10, 한 5, 6년 전에 제거하고 저게 된 거예요.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 소문만 그렇게 돌아요. 아무튼 아버지를 제거했어요. 카디로프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과 관계도 그러죠. 뭐 산다는 게 별거야. 뭐 죽고 죽이고 그런 거죠. 너 가서 죽고 죽이는 판에서 한번 놀다 와. 그러다 죽는 수도 있고 다치는 수도 있어. 뭐 그게 인생이지. 이런 유형들이라고 이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카디로프 같은 자나 그런 소리 하지. 러시아에서 그래도 이빨 좀 터는 평론가들. 강경파 평론가들은 전술핵 같은 얘기는 꺼내지도 잘 않고요. 최근까지는 그랬어요. 그냥 핵으로 그때 사르마트. 사르마트는 전술핵 아닙니다. 사르마트하고 포세이돈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오히려 공격 대상을 영국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중군 안방인 거예요. 핵으로 공격할 상대방을 정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영국 등 나토를 공격하거나 우크라이를 공격하거나 핵을 단추를 누르면 12시간 안에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석기 시대가 됩니다. 재래식 무기가 이게 무시무지해요. 아니면 약간의 전술핵. 러시아는 비핵으로도 작살을 할 수 있어요. 영국과 미국의 공격 원장. 공격 원장에는 핵탄도 미사일이 없습니다. 어택선 마련에는 핵탄도 미사일이 없어요. 공격 원장은. 그거는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SLBM 원장이라 그러죠. 그 핵탄도 미사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순항미사일만 있어요. 핵을 안 채운 순항미사일만. 이게 공격 원장은 이제 주요 임무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함정이나 상대방 잠수함을 때려잡는 원장이거든요. 이 공격 원장이 미국이 53척이고 영국이 9척이에요. 합치면 62척입니다. 지금 무르만스크 앞바다라든지 뭐 저 페테르부르가 앞에 그 발티케에 쫙 깔려있을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합이 140일 때입니다. B-52가 58대고요. B-1이 62대나 있고요. B-2가 21대나 있습니다. 합이 140일 때예요. 무시무시한 전략폭격기가. 그 다음에 미국을 포함해서 나토의 4세대 이상 첨단 전투기. 투입되면은 상대방 박살나는 전투기가 약 2천대예요. F-A-18이 약 800대고요. F-15가 약 500대쯤 됩니다. 미국과 나토 쪽이. 500대, 600대 돼요. 그 다음에 F-35가 약 400, 500대 됩니다. 미국과 나토가. 그 다음에 F-22가 미국이 186대입니다. 약 2천대 된다고요. 저거 새카맣게 떠서 작살나는 거예요. 그 시리아 작살낼 때 이스라엘이 띄웠던 게 시리아의 러시아 방공망 다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띄웠던 게 F-16이었어요 불과. 작살나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미국이 전술핵을 아주 스마트한 걸 갖고 있죠. B-61, B-12. 얘를 투하할 수 있는 비행기가 미국이 F-16, F-15, F-35, F-22, B-2입니다. 거기에 투하 서티피케이션이 아마 다 떨어져 있을 거예요. 차례로. 이게 살벌한 다섯 종류의 비행기나 그리고 심지어는 토네이도인가 하는 비행기 있어요. 그게 이탈리아랑 독일이 같이 만든 유럽적 비행기인데 거기에도 이거 투하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옛날 비행기가 1970년대인가 80년대 나와가지고 지금 나토에 몇 대 있거든요 그 비행기가. 나토 쪽에. 나토도 여차하면 이거 투하해라 라고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B-61, B-62, F-35 투하 이거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이거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이 F-61, B-12라는 전술액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0.3킬로톤, 1.5킬로톤, 10킬로톤, 50킬로톤 그렇게 해서 다이얼식으로 조정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개인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폭탄이 네 가지의 등급으로 조절해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얘가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땅을 회전하면서 파고들어서 지중에서 폭발을 해서 낙지는 최소화되어 있고 파괴력은 땅의 그라운드 샥 이펙트 그러니까 지표 충격 효과 때문에 파괴력은 한 15배 자기의 폭발력에 그러니까 공중폭발한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킬로톤짜리만 폭발을 시켜도 걔의 파괴력은 히로시마를 넘어서요. 히로시마가 20킬로톤이었거든요. 방사능은 작은데 도시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뭐 비행기마다 다 채울 수 있는데 직접 보시죠. 이게 F-35에서 F-35A에서 지금 배 열리고요. 내부 무장창에서 한 3m짜리가 뭐가 하나 뚝 떨어지죠. 찝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기울어요. 무게가 앞에 있나봐요. 기울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뒤에서 이제 불꽃이 확 나오면서 옆이랑 뒤에 얘가 돌아요. 그래서 고속 회전하면서 45도 각도로 입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CEP가 한 30m, 2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20m, 30m 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게. 원자폭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어요. 핵을 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핵을 사용하겠다. 그럼 이건 사이코패스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지.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차라리 이번에 핵을 쓰든 말든 이번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푸틴 날려버리는 게 맞다. 지금 젤란스키는 나의 러시아와 대화할 용의가 있는데 푸틴은 전혀 정상이 아니어서 다음번 대통령이 러시아에 들어서면 그 다음번 대통령과 협상하겠다. 지금 젤란스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께부터. 푸틴과는 협상 없다. 전 범위다 이거지. 푸틴과는 협상 없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핵단추를 써서 전수력을 집어던진다 어디다. 아까 보셨잖아요. 심지어 북한까지 포함한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을 안 해요. 전쟁을 이겨놓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같이 죽자고 빠락빠락 덤비기 때문에 전쟁의지를 꺾기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란 공포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평양과 같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의 우리 체제를 와해시키는 공작을 하면 핵전쟁 벌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함과 동시에 나 핵 가지고 있으니까 얘 동량 그릇에 돈 좀 넣어 라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용도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히 전쟁 벌여놓으면 남의 나라 땅이랑 주민 먹겠다고 전쟁 벌여놓다가 전쟁 잘 안 풀리니까 야 나 핵 가지고 있거든. 너 또 꿇어. 안 그러면 터뜨릴 거야. 이런 용도는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없어요. 핵무기와 관해서 이런 사용 용도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이건 사이코패스에 대해 돌았다는 소리거든. 차라리 지금 단추 누르던 말던 지금 결판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걸 미래로 미루게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아마 근데 여기에 제가 어저께 말했던 그게 언급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연달아 두 개의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전쟁은 너무 서로 많이 죽고 죽여서 너무 많이 파괴됩니다. 우크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크라를 지원하지만 우크라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크라는 크리미아를 양보하고 그리고 루한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은 유엔 감시 아래 주민투표로 우크라에 속할지 러시아에 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하고 있죠. 겁이 나서는지 뭔지. 그려놓고 이걸 왜 하나가 조금 드러나요. 뭐라고 하냐. 이런 무의미한 결과를 위해 수백만이 죽습니다. 우크라에 스타일링크를 까느라고 저희 회사가 8천만 달러를 손해받습니다.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그 결과는 뭡니까. 저와 저희 회사는 러시아의 협박 공격의 핵심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트위터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저를 공격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트위치를 하는 거 말고 뭐 한 거 있습니까. 저처럼 8천만 달러 까고 시작하세요. 이런 울먹이는 소리까지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어저께 짐작한 그대로죠. 이 판세가 러시아로 가니까 이럴 때가 무섭거든. 지금 궁지에 몰린 쥐가 어디를 물어뜯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자가. 그러니까 나는 러시아랑 우크라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주전판이야. 나는 팽모 같은 놈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8천만 달러 들여가지고 우크라에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지원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이 논리만 빼다가 우크라 말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죠. 이거 무의미한 살륙이고 서로 무의미한 거예요. 이건 이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 글로발리스트가 뒤에서 나치 성향의 괴로 정권 뒤에서 불질러서 이거 벌린 겁니다. 이거 빨리 양쪽 청 내려놓고요. 러시아가 지금 그래도 거기 러시아계 주민이 많은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점잖게 그 지역 대주고 지금 빨리 화해하고 네 평화협정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더 뻔뻔하게 훨씬 진짜 친러스럽게 러시아 간첩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죠. 먼저 8천만 달러 써라. 머스크처럼 그리고 나서 러시아로부터 생명 위협을 좀 당해라. 그리고 머스크 같은 소리 하면 인정해줄게. 머스크는 저렇게 울부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독일은 독사가 어디를 물어뜨릴지 모른다고. 반드시 참살해야 될 러시아 공족 1호 일론 머스크라고 FS배에 딱 푸틴 글자로 박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쯤이 돼서 진짜 우크라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없으면 아유 너무 많이 죽어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무의미해요. 우크라가 좀 양보하세요. 우리는 평화를 그리고 가스를 원해요. 이런 소리는 하덜덜덜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러한 기여가 없으면 이건 간첩이 할 소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의 착각이 뭔지 제가 그거를 폭로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크라가 이깁니다.